한국국토정보공사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징울TV 목요일의 인기코너 사람속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징울TV 인사이트TV에서 공동으로 생방송 왔고요 박유진TV도 있다는데 오늘은 생방을 안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늘 능력이 없어서 예 방금 우리 박유진 시호님의 사자호 보셨죠? 저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죠? 고생하셨네요 그 저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말도 안 듣는 천하의 개싸가지 정권 천하의 개싸가지 국민의힘당 욕을 확 하려다가 그냥 시호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앞으로 보고 살아야 되는 분이니까 제가 욕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저 영상이 사실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저렇게 절절하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강제징용 정부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의원 1동이 적극 지지한다라는 결의문이 채택돼서 세상에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1동으로 돼 있나요? 1동으로 국민의 무원 연명이 아니라? 아니고 서울시의회 의원 1동이라고 112명 1동이라고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돼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죠 36명이 그렇게 절절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걸 1동이라고는 말 뒤에 숨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의원님은 끌려가진 않았네요 민주당 정상시의원님은 개처럼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그 시간은 그 결의안을 표결 직전에 찬반 토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쟁점의 사안들은 그때 반대 토론 시간 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서울시의회의 기세로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 결의안하고 거기서 후쿠시마 오염수 한반도로 밀려오면 바닷물이라 떠먹을 기세인데요 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보니까요 그렇죠 이미 민주당은 민주당 명의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똑같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내야 한다라고 결의안을 올렸는데 이 결의안 자체가 상정조차 안 되고 있어요 상정도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번 시정질문 때 오세훈 시장에게 오염수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오세훈 답변이 아주 기가 막혔는데요 오염수 방류는 서울시장으로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기회주자니까 기회주자로 발언했겠죠 오염수 방류는 반대한다 그런데 뒤에 설명이 재밌는데 정부의 설명을 동의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오염수 방류는 반대하는데 정부의 설명이 오염수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니 그 말은 동의한다 이거는 국민들 팔고 싶으로 반대하니까 국민들의 환심은 사고 싶고 그런데 영화대에서 온갖 최고조놈 절대조놈 깡패폭력짓을 자행하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한테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압은 해야 되겠고 참으로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 권력이 뭐라고 빌붙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살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두두나 입장은 제가 아닙니다만 좀 절묘한 답변인 거죠 오염수 방류는 반대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설명은 틀린 게 없다 그건 고로 오염수 핵폐수 방류를 찬성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그렇게 딱 단전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박인시호님 너무 명연서를 봐갖고 소개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안진걸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세 군데에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오늘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요 마침에 제가 양평을 갔잖아요 양평 탄핵 대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비리원장의 민주당 국회의원 TF, 여우주 양평, 최재관 위원장님, 군의원님 두 분 저까지 가서 방송도 하고 기자 기업도 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스픽스 정치본색을 12시 밤에 녹화를 해야 돼요 내일 10시 50분에 나가는 거라고 거기에 또 양평에서 가양동까지 달려가고 그다음에 2시 반에 매블쇼를 출연해가지고 또 마침 매블쇼에서도 이게 이슈여가지고 자세히 설명했죠 지금 매블쇼에서 풀버전 올려놓고 이제 오늘 매블쇼 경제코너인데 박정원 교수만 나갔는데 그것만 따로 또 올려주셨네요 경제코너 제목이 엄청 웃겨요 안진걸이 얼마나 미울까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비리 최초 폭로 엄청 웃겨 정말 오늘 하루 진짜 체험살미원장 극한직업 시간이었네요 그리고 와서 잠을 못 잤거든 양평도 막 가고 그러니라고 어제도 늦게까지 일하니라고 여기서 사무실에서 20분인가 자고 점심도 못 먹어서 사무실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간편식 진짜 양쩍더라 이 사람이 배고프 그거 먹고 소리소리 오창익TV하고 소리소리가 공동으로 하는 특별 이제 목요일마다 그분들이 방송을 하는 5시에 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부부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 급변경 중대비리라고 그래야 됩니다 또는 윤석열 부부 본부장과 고속도로 계획이라고 해야 돼요 자꾸 처갓당 채원순당 그러는데 아니 보통 부부집이나 부부 땅은 부부 땅이라고 그러지 박유진 시원님 사는 집 남편집 그러세요 아내 집 그러세요 뭐라 그래요 저희는 공동명의라 그러니까 공동명의든 남편명의든 아내명의든 그 집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박유진 부부네 집이라고 그러지 박유진 부인집 박유진 남편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도 경제공동체잖아요 부부는 윤석열 김건희 땅이라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땅이라고 해야죠 근데 처갓당 그러면 마치 윤석열하고는 좀 먼 느낌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강력히 지적했어요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미처 오늘 확인을 못했을 수 있는 최근 뉴스라서 국민의힘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런 예탈을 거치고 확정이 됐던 안들이라도 엄청 바뀌었다면서요 종점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거짓말 너무 함부로 해요 김두관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국토부로부터 명확하게 밝혀진 거죠 최근 20년 동안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됐던 예타 통과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던 고속도로 사업이 종점이나 출발점이 바뀌었던 경우는 딱 두 차례인데 두 차례 모두 다 바뀔 만한 이유가 충분했고 결정적으로 바뀌어서 예산을 줄이고 거리도 줄이고 그러니까 잘되기 위해서 바뀐 거 딱 20년 전에 두 번 있었던 사례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사례는 최근 20년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최근 20년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 사례는 예타로 이미 멀쩡하게 통과됐던 사례를 갑자기 8일 만에 바꿨는데 예산은 천억이나 늘어났고 거리도 2km나 늘어났고 2.2km 늘어났고 2.2km 늘어났고 실제 제가 추산해보니까 한 1,500억 안팎 들겠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그 도로가 고속도로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진짜 핵심 이유인 늘 상습 정체인 두물머리 구간을 해소할 수 없는 엉뚱한 이건 민주당 서울시당이랑 서울시회도 입장을 해야 되는 게요 서울, 경기, 강원 왔다 왔다 할 때 특히 두물머리 부근으로 너무나 낭만적인 곳이잖아요 두물머리가 양수리잖아요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만나는 그래서 한강의 머리 두물이 만나는 머리라 해서 두물머리 한자로는 양수리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곳이요 진짜 많이 가거든요 젊은이들도 많이 가고 어르신들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서울시민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서울시회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송파하고 양평 뚫리니까 또 송파에 강남권에서 사는 분들 송파, 강남, 광진, 강동권에서 사는 분들은요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양평을 송파에서 양평까지 20분 거리는 20분이면 만나니까 차 안 막히면 그러니까 이건 서울시민에게도 엄청나게 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온희령이 오늘 세상에 이런 막장정권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부부 땅의 특혜가 발각돼서 못하게 생겼으니 그런 오기 제기되니까 그걸 안 한다고 백기통화하면서 동시에 오난도 백지하여서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오늘 저희 주권자들의 반응 원희령 좀 사이코패스 됐다는 의혹 주권자들의 반응 댓글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뽑힌 말이 뭐냐면 사기 화투 치다가 걸렸다고 화투판을 뒤엎는 건 최악의 범죄라고 그렇죠 보통은 주권자들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지가 딴 돈이나 가지고 온 돈 다 주고 용서를 빌고 밑장 빼다 걸리면 팔모가지 날아가는 이런 것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걸렸다고 이 판은 없던 일이라고 화투판을 뒤엎었다는 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폭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힘이 들어갖고 여기 오는데 여섯 십분 방송인데 약간 저기 박유진 의원님 사자고가 더 멋있게 돼서 먼저 틀고 계시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틀어놨더라고요 우리 트렌디프님 센스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러면 약간 늦었잖아요 3분 정도 늦었잖아요 소리 소리 가갖고 오창익TV 안징을TV 공동방송 소리 소리까지 3자 공동방송 찍고 오면서 소리 소리 해서 제가 너무 힘이 없어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주더라고요 돼지바 돼지바를 하나 먹었어요 그러니까 돼지바 먹으니까 저는 원래 당 떨어진다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먹으니까 약간 힘이 나네요 이 돼지바는 PPL입니까? 중의적 표현입니까? 정말 돼지바나 사 먹기 힘든 이 더러운 세상 이 비열한 윤석열 정권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투기 세력들만 먹고 살고 남은 다 죽게 생긴 이 더러운 세상에 대한 풍자입니다 라면 50원을 인하해 줄 게 아니라 이놈들아 이 시대에 진짜 거리의 투사인 오로지 안진 걸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집집마다 5만원 50만원을 줘라 서민 중산층들한테 차라리 물가 지원금이라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박윤시호님을 처음부터 제대로 소개도 못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제가 멋있게 소개를 해볼게요 촛불 시위원 윤석열, 오세훈 시대에 가장 치열하게 맞서는 우리 주권자의 벗 서울시민의 벗 서울시민의 호민간 영어로는 트리븐 박유진 시위원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박유진 시위원님은 어떤 분인가요? 좀 소개 좀 하세요 한 5분에 걸쳐서 아닙니다 EMEF에서 일했던 거 국민대 총학생이 했던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까지 안 해도 좋은데 이런 시간일 때마다 진짜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22년차 회사원이었고요 그래서 저 작년까지가 지금 11개월 1년 전까지만 해도 위메프 실장이었습니다 홍보 실장 예 그러니까 위메프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위메프 프라이스 소셜 커머스 해상 네 그래서 이제 그 위메프 창립 멤버죠 그래서 이제 저는 22년 동안 광고 브랜드 마케팅 쭉 이 길로 열심히 회사 다녔던 회사원이었는데요 작년 3월 9일 그 잊을 수 없는 대선 패배를 계기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게 된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서울시원 됐는데 대선 때 그만뒀잖아요 맞습니다 선거 결과 전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선을 치르고 때 선거는 엄청 심했잖아요 예 대선을 치르고 이제 제가 5월부터 더 이상 회사에 부담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선 결과 나오고 5월에 예 5월부터 근데 회사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하겠네요 그럼요 회사 창립자이자 회사 얼굴 주요 간부인데 이재명 당선되어야 된다고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수천명한테 다 내 인생을 빌려드릴 테니 내 인생의 가치를 빌려드릴 테니 그래서 내가 차용증을 써드릴 테니 이재명을 찍어달라 날 믿어달라 박유진 차용증 그게 유명한 사례잖아요 박유진 차용증의 의의를 좀 내용이 뭔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뭔 말인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대선 같은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저마다의 간절한 바람으로 이 후보를 뽑아달라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는 같은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행여라도 좀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실까 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박유진이라는 사람을 믿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준다면 약속을 하겠다 그게 돈이 됐던 시간이 됐던 노력이 됐던 제가 박유진 차용증이라는 걸 쓰고 이 차용증을 저한테 제시하시면 제가 반드시 보은 하겠다 그래서 한 번만 박유진이라는 사람을 믿고 이재명 대표를 그 당시 이재명 후보를 부디 투표해 주시라고 정말 절절하게 부탁드렸었죠 그때 받으셨잖아요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 제가 진짜 3월 6일부터 9일까지 제가 한 3, 4시간 잤던 것 같아요 정말 나중에 손이 마비가 되어서요 하도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또 단체 문자처럼 확확 뿌릴 내용은 아니어서 한 분 한 분 절절하게 부탁드렸었죠 그러니까 단체 문자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성디 PD님 우리 지난번에 거기서 만났던 저 박유진입니다 저에 대한 호감 있다면 제 인생을 드릴 테니 이재명을 찍어줍시오 받은 사람들 중에는 감동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불편한 호소한 사람도 있겠어요 나 이재명 싫어 먼저 장도 그런데 그렇게 또 의견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애정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정말 저도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계기로 정말 진솔하게 30분씩 1시간씩 전화통화하고 이런 일들이 저한테는 참 별처럼 기억나는 추억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재명은 떨어졌고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잖아요 새벽 6시 반 동터오르는 일출과 함께 아이 이야기하지마 안돼 안돼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바로 그 날 때문에 지금 1년 반 가까이 지금 작년 3월 9일부터 4, 5, 6, 7이니까 벌써 7월 9일 다 돼 7월 6일이니까 1년 3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마음이 시커멓게 타버렸는데 아 그래서 이제 작년 여름에 그렇죠 작년 여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에 우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촛불 집회 할 때만 해도 정말 몇십 명 아 처음에 네 밖에 안 벌어졌잖아요 저기 아직 윤석열 퇴직 걸기 전에 맞습니다 대선 있고 2주인가 3주인가 첫 집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막 100명 200명 모였어요 네 그때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앉은 걸 선배님의 그런 모습부터 또 이런 거 이런 생각이었죠 이제 선출직 공직자로서 여기 이 현장에 촛불을 든 우리의 주권자가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외면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해서 이제 그때 가서 처음으로 그때 말씀드려서 기억나세요 그래서 서울시 여기서 이곳에서 고작 100m 떨어져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02호 24시간 문 열려 있습니다 촛불 시민의 방이다 그래서 언제든 와서 쓰시라고 실제로 몇몇 분이 오시고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날 룬성열 미스터 룬이 취임을 하고 6월 10일날 선거에서 박유진 시원님은 이 엄청난 낙선에 고통을 딛고 이재명 날씨도 고통을 딛고 시원으로 나간 거예요 인생이 또 바뀐 거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으로 인생이 바뀌고 인생을 차영증으로 들이면서까지 호소했고 그러나 미스터 룬이 당선됐고 그 다음에 회사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 정도떠던 20년간 연봉도 꽤 받았을 텐데 그만두고 그렇게 인생이 또 바뀌었는데 나왔더니 사람들이 이번에 차라리 시원으로 나가라 지방도 나와서 6월 11일날 박유진 시원이 당선이 되고 은평 지역군을 수명되면서요 제가 은평 유타운에 살고 있는데요 은평 갑을인가요? 은평 을이고요 강병원 국회의원님 은평 을에서도 또 시의 지역군은 좀 더 많잖아요 2명 3명 이렇게 저는 제3선 건국인데 은평구 모두 4명의 시의원이 있는데요 정말 하늘이 도와서 은평구는 4명 시의원 모두 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당선이 됐죠 네 더 지금 서울시에 110명 중에 그런 민주당원이 112명 서울 시의원 중에 76명 국민의힘 36명 민주당이고요 저는 은평 유타운이 있는 진관동과 그 옆에 가련동 이렇게 해서 11만 명 주권자에게 책임 대리를 부여받을 선출직이 되었습니다 주권자로 하늘같이 모시는 촛불 시의원님 정말 민주당 36명 시의원 모두 다 시민 혹은 유권자 이런 표현 대신에 어떻게 해서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주권자라는 말씀을 하면서 마음을 다지 주권자 시민의 주권자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면서 그들의 호민간 민중을 보호하는 옛날에 로마시대에 집정관을 견제도 하면서 민중을 보호하는 분들을 호민간 그래서 여러분 언론사 이름에 트리븐이 많이 있는 겁니다 민중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건데 대한민국에는 도대체 민중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언론사도 거의 남아있지 않죠 민주당도 정말 대우각성 황골 탈퇴하겠더라고요 박윤이 시의원 같은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안타깝게 박윤이 시의원님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하면 시의원님 민망할 테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시의원이 돼서 6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나요? 7월 1일부터인가요? 7월 1일부터입니다 6월 1일 선거였고 그때 이제 뭐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뭐 참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7월 1일날 임기 시작이었고요 이제 정말 1년이 꼬박 지난 시점이 되었네요 그 7월 1일날 박윤 시의원이 당선됐고 경기도 왕평에서는 정동균 민주당 군수님 떨어지고 전진선이라는 국민의힘 군수가 당선됐습니다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날 국토부 갑자기 공무를 보냅니다 맞습니다 이미 확정된 발표된 강상 양서면 국수리안이 아니라 갑자기 강상면 병상리안으로 단축을 시작되는 거죠 야! 검토! 니들 다시 한번 검토기를 줘 그러니까 8일 만에 시의원님도 7월 18일이면 이제 시의원 18일이면 업무 파악도 안 됐을 때 아니에요 근데 이 양평구수는 기적을 발휘해가지고 18일날 공무를 받고 8일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강상면 병상리안을 포함해가지고 세 가지 안을 보냅니다 나머지 두 개 안은 위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적어도 고속도로 정도의 사업은 실제로 이 사업은 2017년에 이미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지역에서는 20년 동안 수건이 없고 정말 수건이 없고 구체적으로는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됐다더라고요 이 안이 지금 이제 결정이 되었다 해도 2025년에 착공이 되어서 2031년에 완공되는 그야말로 2조 가까이가 들어가는 그러게요 정말 큰 사업인 거죠 근데 그걸 8일 만에 그것도 기조란이 있는데 이미 수십 년 이야기들은 안 있는데 윤석열 장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이 7,000평 차명부 의혹까지 하면 1,000평 오늘 ESI인데 어제 Z5도에 2005평 또 발견됐으니까 1,000평이 넘는 곳으로 옮겨 거기서 500m 떨어진 곳으로 종점을 변경해 예라이 이 사나이 때려 죽일 놈들아 박근혜 최순위 국정농단이 귀엽게 느껴질 정도예요 이거는 정말 기름에 불을 구운 격입니다 왜냐하면 100번을 양보해서 3가지 안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양평 주권자분들의 20년의 소원이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걸 당연히 합리적인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3가지 중에 하나 안으로 결정됩니다 라고 설명해야 마땅한 것을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은 다 민주당 탓이고 그래서 사업을 전면 백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듣고도 귀를 의심하는 이야기죠 이게 과연 국가사업을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는 것 아 이런 이런 파행과 이런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때려 죽일 놈들이란 욕밖에 안 나요 아까 오창익TV 하는데 오창익 인권위원회 사무장께서 그러더라고 이런 동서고금에서 찾아보기 어렵겠더라고 찾아보기 어렵죠 보통 뭐가 하다가 잘못되면 백지하고 사과하고 원한대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와 그래서 이 주제는 한 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원희룡 장관의 해명이야말로 왜 이것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국민의 가슴을 이토록 참담하게 갈기갈기 찢게 만들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증명한 설명이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안 할 테니까 다음 정부 잘해봐라 민주당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거잖아요 양평 국민들한테 민주당한테 항해라는 건데 양평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들이 비리안으로 갑자기 틀고 인구가 심하고 체증이 심한 곳으로 원래 수십 년 논의된 안을 김건희 윤석열 부부 특혜주기였다는 의혹에 있는 안으로 틀어버리고 그게 걸려서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큰소리 치고 온안까지 백자시켜버려 양평 국민들이 온희룡과 윤석열 김건희 요구하지 민주당을 요구하겠습니까 아이고 자말로 이번에 이제 민들레 보도로도 나왔지만 이제 뭐 진짜 만보를 양보해서 그 보유하고 있던 땅은 선산이었다 일부는 선산이었어요 네 선산이었다 이런 설명으로 넘어갔는데 사들였어요 근데 이제 현장을 가보니 이걸 과연 선산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가면 산이 아니에요 도로 옆에 돼지예요 돼지 저도 오늘 갔다 왔잖아요 네 그걸 이제 직접 보여드리려고 오늘 가신 거죠 예전에 일부는 선산으로 받은 거 맞아요 우리는 또 팩트체크는 해드리잖아요 그럼요 없는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만평이 넘는 그러니까 ESIND라는 회사까지 사들이고 또 최은순 씨의 특수관계로 보이는 사람의 차명 보유 의혹까지 있었던 땅은 김건희 오빠 명의로 바뀌어져 있고 이런 것은 선산 외에도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 뭐 이미 부동산 관계자분들이 실제로 다 증언을 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 우리 계속 할 거니까 연구를 하고 시원님 서울시에서 지금 가장 역점을 뒀던 거 아까는 그 명연설 강제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엉터리 해법을 규탄한 명연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역사적인 시민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 폐자들을 황당하게 한국 기업이 주는 애따 살인자 친구가서 이런 거 아니야 유가족들한테 와서 에잇 야 인마야 한 몇 천만원 먹고 떨어져 이거잖아요 유가족들한테 사과 4대 폐상도 못 받은 유가족들한테 가서 야 또는 거의 살인에 달할 정도 엄청난 고통을 받은 사람한테 와서 야 몇 천만원 준 다음에 먹고 떨어져 그것도 당사자가 아니라 맞습니다 친구나 꼬봉이 와서 그렇죠 왜냐면 지금 한국 정권이 일본 기지다 정권 꼬봉 놀으니까 꼬봉이라고 제가 한번 해봅니다 거의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했어요 네 분이 근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 맞습니다 시민들께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동참했고요 맞습니다 시은님도 동참하시잖아요 항상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드릴 말씀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만 또 한번 보실게요 한 달에 한 번씩 보세요 네 아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오게 안진거TV 그렇습니다 박유진TV 공동방송에 한다는 거 네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자 역사 주제에 대해서는 좀 언급할 격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이제 아마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이제 서울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광화문광장이 이제 재개장을 말 그대로 그랜드 오픈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버스정류장에 광화문광장의 변천사를 모두 네 시기로 구분해서 그림을 전시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일제강점기 시절을 그린 그림 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뒤에 배경에 후지산이 나오고 와 조선촌독본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오길기의 일장기가 뒤에 딱 보여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흑두루미가 다니고 농나무 잎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흑두루미나 농나무 잎이나 다 다 일본 극우의 성지 사스마범 이런 곳의 지역의 상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자잘한 해설을 차치하고 네 무엇이 가장 충격이었던 거냐면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마땅히 일제강점기를 상징화하는 그림에는 3.1운동을 포함해서 우리 독립운동에 피를 바쳤던 그 숱한 선조 우리 선배들의 그 피 흘린 희생들을 그려도 모자랄 그렇죠 그리고 광화문이 또 그 아름답게 미워한 그림을 그걸 버젓이 걸었다는 것 그걸 전혀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갖 이제 갖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그 안이 걸려서 시민들에게 주권자들에게 전시되던 것이 뒤늦게 걸려서 내리게 된 사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의심이 계속 늘어났던 것이 정동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정동야행 거기에 네 거기에 느닷없이 이제 옷을 빌려주고 입고 하는 행사인데 일본 순사 일본 헌병 심지어 천황의 옷을 시민들이 이제 입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렇죠 일본 순사 그것도 기억나요 아니 여러분 제가 잊어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요 하도 나쁜 짓 날마다 터지고 이상한 짓 터지니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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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일본 순사 없대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물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서울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행사라면 누구라도 두 번 세 번 체크하고 필터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는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시민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다시 조치됐다라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가슴이 아팠던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작년에 그런 이제 안타까운 역사 인식은 한 부분이었고 이제 작년 1년을 돌아보면 너무나 이제 가슴 아팠던 것이 무려 33년에 이르는 시민참여형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의 아름다운 역사를 열심히 만들어 오고 있었던 아예 이제 어떤 정파나 진영으로부터 자유롭고자 미디어 재단으로써 이제 독립한 지 3년 차가 됐던 TBS 미디어 재단을 그냥 하루아침에 방송국을 문 닫아버리게 만드는 아마 전세계 방송사에 있을 수 없는 TBS 지원 조례를 폐기하는 폐기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TBS면 그러면 광고받고 살면 되지 많이 그러잖아요 TBS는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허가를 받았어요 다른 매체들이 다 반대하기도 하니까 광고 물량이 분산될까 봐 완전 공영방송을 표방하면서 그 TBS 자 30초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TBS에서 TBS 만든 게 누구예요 이게 이명박과 오세훈이 주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옛날에 맞습니다 옛날에 그래 놓고 지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딜이 없어 야 자 TBS의 안이 저희가 정상적인 방송국 생활을 하려면 1년에 적어도 464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라고 안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의 답변이 아 저희가 그렇게 다 못 드리고요 딱 절반 50% 232억 딱 드릴 테니 이거 가지고 나머지 232억 필요하다는 그 돈은 벌어서 쓰세요 라고 232억만 내려준 게 이제 서울시의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TBS 400여 임직원들의 인건비만 1년에 233억 그러니까 232억이라는 출연금은 월급 주면 제작비가 제로인 이런 상태의 방송국을 만들어 놓고 마치 낙엽을 끌어다가 밥을 지으라고 말하는 무슨 북한의 교시인양 모래알로 쌀 만들어서 먹어라 윤석열 만 가능한 거잖아요 윤석열 제작비가 아예 없는데 월급만큼의 232억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진행을 해라 그게 서울시가 TBS에게 기대하는 바다 이런 기적을 행하라는 조치를 했는데 더 놀라운 건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저희가 재난방송도 해야 되고 최소한의 방송을 역할하기 위해서 73억 안을 교통방송의 기능도 있고 재난방송의 기능도 있고 73억은 추경으로써 하자라고 서울시가 그래도 안을 올렸는데 국민의힘 문체위위 위원분들이 아예 상정을 거부해버리고 안을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올해의 산업이 절반이면 절반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실 저도 TBS 허리켓 라디오 가잖아요 최일구영 아나운서님이 하는 거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는 정말 전국 유일한 라디오 방송이거든요 한 시간 동안 근데 원래 출연료가 9만원이었는데 지금 9,000원으로 깎였어요 10분의 1로 9,000원 주는 데는 없죠 최저임금 정도 주는 거예요 9,620원이니까 물론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저는 갑니다 그것도 그것도 정말 많은 돈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영업자 살리 방송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10분의 1로 출연료 다 깎고 출연료를 다 잘라버리고 직원들 금여도 지금 다 깎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깎이고 있잖아요 사실 올해 70 몇 억만 추경으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한 건데 한 건데도 그걸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사장도 오세훈 측근인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주 안 자체를 날려버리는 참 참 이게 서울시의회 1년이라는 내년은 어떻게 되니까 TBS 그러면 일단 올해 겨울까지는 쫄쫄 직원들 그보다 다 깎이는 거고 현재 추경안이 통과가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례 그러니까 TBS 출연금 자체를 안 주겠다는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말로 방송 문을 닫는 겁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아예 사는 내년에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 정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의회 지난 1년이라는 게 내년에 서울시의 예산안은 나왔어요? 볼 때 여름 가운데 나오잖아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이번에 부결된 건 올해 추경안이 부결이 된 거고 네 지금 내년 안은 TBS 미디어 재단은 출연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는 조례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아 그럼 예산을 없는 거죠 예산 편성이 없는 거죠 그럼 TBS는 내년 1월 1일에 문을 닫는 거네요 문을 닫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직원들이 무상 봉사 하지 않는 한 무상 봉사에도 왜냐면 기본 임대료를 시설이라든지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원들 돈을 내고 방송 운영해야 되는 거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뭐 말을 하면 정말 전 세계 역사상 전무무한 사건입니다 이야 정말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TBS가 그렇게 날아가게 되게 되었고 지금 서울시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시의회가 한 20여 가지 20가지 이상의 조례안을 폐지하는 일련의 일들을 1년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똑같네요 모든 걸 민주주의 민생 경제 외교 상식 국방 다 파괴하는 것처럼 이 폐지되는 조례안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조례안의 제목 중에 시민 민주주의 인권 인권 상생 복지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조례안들은 다 지금 축축 낙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너무나 참담한 현실인데요 112명 서울시의원 중에 민주당 36명이 집단으로 퇴장을 하던 집단으로 반대를 하던 어떤 표결 행위를 한다 해도 전체 표결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대 3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무조건 치는 거 아니에요 표결하면 그래서 저희가 표결을 할 때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 정말 가슴이 너무 참담한데요 아무튼 그런 조건 속에서 이제 전임 박원수 시장님 시절에 열심히 시민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그나마 구현하고자 열심히 만들어놓은 조례안들이 네 매월 본회의가 일어날 때마다 하루아침에 한 번의 표결로 다 조례안이 폐지되고 있는 다 수십 년 사실은 박원시장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박원시장도 당시에 정말 수없이 많은 토론과 이해관계인 면담과 또 시외협의 협의 뭐 정말 때로 논쟁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님 되기 전부터 민주 풀뿌리 주민단체들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오고 투쟁은 성가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줄로 정리하면 박원순 전 시장님의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뭐였을까요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오직 시민 시민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피부에 체화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너와 나의 서울 너와 나 사이에 서울이 있다라는 그 관계 하나만을 아이서울류 아이서울류라고 좋던데 그쵸 아이서울류 이것도 지금 또 바꾸려고 네 아니 바뀌었죠 바뀌었나요 벌써 와 시민 사람이라는 단어 하나를 남긴 서울시가 갑자기 이제 내 마음의 서울이라는 슬로건이 이제 바뀌게 되었고 이제 아직 조례 통과는 안 되기 때문에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내 마음의 서울로 내 마음의 서울로 아니 아이서울류가 서울 마이소울로 슬로건이 바뀌게 돼서 이 발음도 참 쉽지가 않아요 아 서울 마이소울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 이런 거죠 전임시장 박원순 시장 때 서울의 한 단어는 시민이라고 치면 그럼 지금 민선 4기 이제 오세훈 시장의 서울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뭘까 이렇게 얘기하면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말하고자 한 건 약자와의 동행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그 답변에 약자가 들어가면 맞나 자 약자라는 말을 쓰면 바로 가슴에서 울컥한게 튀어 나오죠 약자라는 말을 남기는 어떤 행동이 있었던가 지금 이제 약자들이 지금 다 죽이는 건 아닌가요 지금 PBS 죽이고 지금 청소년 지원단체들 죽이고 제가 사는 강동구도 서울시가 지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 가출한 청소년 도와주는 청소년 교육지원 문화지원 식사지원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를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물론 오세훈 시장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믿었더니 알고 봤더니 업자와의 동행이었던 아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업자의 동행이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강자와의 동행이고 약자와의 파행이네 약자들로 파행을 나가는 그런데 이제 이런 의견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자 전임 시장의 한 단어가 시민이었다면 지금 시장의 한 단어는 한강이다 한강 네 그런 이야기를 한강에 뭐 또 환경 파괴 논란 세금 낭비 논란 저번에 그레이트 한강 또 세금 둥둥섬으로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또 그런가요 네 이제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훨씬 더 규모를 키워서 돈을 더 훨씬 더 몇 조를 들여서 세금 둥둥섬이 세금 둥둥섬이 세금 둥둥섬이 3천억인가 들여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 또 팩트가 중요한 거니까 네 이제 막 감정에 앞서면 아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터로 몇 조를 때려 박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요 좋은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죠 네 좋은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임기 4년 동안 쭉 늘어나서 최종액은 매우 큰 금액입니다만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을 담그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일제히 용역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용역을 내서 그러면 용역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라고 문턱 넘는 전략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지만 안타깝게도 예상되는 것은 이제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진다라는 거고 오히려 용역 결과로 나온 결과물이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레이트 한강으로 바뀌기 위한 엄청난 자원과 투자를 우리는 과감히 아끼지 말고 진행해야 된다 결론으로 기승전 결론이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팩트체크상으로 맞다고 봅니다 일단 현안으로는 어쨌든 tbs 네 정말 국민들로부터 청취율 1등에서 10등 프로그램이 뉴스공장도 있었고 허리케나도 있었고 신장 신장기업도 있었고 정말 잘 나가던 방송 시민들의 인기 있던 방송인데 정확한 정확한 체크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라디오 청취율 전체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라디오 청취율 1위가 SBS 파워 FM이었고 2위가 tbs였습니다 전체 다 합치면 네 전체 다 합쳐도 근데 프로그램으로 하면 뉴스공장이 1등이었잖아요 앞두길이었죠 그 시간대로 따지면 전체 시간대로 5년 연속 1등이었죠 1등이었잖아요 원래 SBS 파워 FM 2시에 하던 게 1등이었어 그렇죠 그렇죠 그걸 뉴스공장에 제쳐버린 거잖아요 시사프로로 엄청난 건데 거의 이제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뛰어넘는 그렇죠 정말 믿기 어려운 성과였고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특정 프로그램의 선방도 있었지만 저는 더 의미 있는 것이 전체 채널 시청률이 2위였다라는 건 tbs 역사상 처음 했는 일 그리고 우리 한국 라디오 더군다나 생각해 보입시오 서울 수도권 방송이 불가한데 그렇죠 그건 정말 참 아름다운 성취였고 엄청난 성취죠 tbs 400여 명 임직원분들의 모두의 정말 각고의 노력이었다고 네 정말 뭉클한 감동의 결과였죠 저도 tbs 라디오 또 tbs tv 진행도 해보고 자주 갔으니까 tbs 전 구성원들이 정말 정말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으쌰으쌰 시민들의 방송 한국 언론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으로 또 자유로운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제 작년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저희가 매달려서 매달려서 했던 일이 사실상 서울시의 거의 15,000명에서 3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 조직이 있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가장 약자라고 말할 만한 분들이 놀랍게도 서울 소방 공무원 분들이었어요 소방관이라고 부르는 약 6천여 명의 서울시 소방관 분들이 계신 있는데요 이분들의 근무 형태가 놀랍게도 21주기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계 OECD 가입국가 중에 서울 소방 공무원만 이런 제도를 거의 채택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굉장히 특이한 형태였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이 진압 소방대 실제로 불을 끄는 불을 끄는 분들 이게 이제 소방관이 119 구급대가 있고요 불을 끄는 지방 진압 소방대 네 소방대가 있고 또 이렇게 행정직도 있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진압 소방대의 경우 첫 주 일주일은 정상근무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9시 출근 6시 퇴근 이런 낮근무를 일주일 동안 잘하고 밤에 자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신체 리듬이 적용이 되면 그 뒤에 2주 동안은 밤생 근무를 합니다 그게 이제 21주기라는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 근무 형태인데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은 밤에 자다가 2주는 밤을 새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원래 밤새면 철화 밤샘노도를 철화노도는 WHO에서도 바람물질로 인정하는 거죠 바람물질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고자 전세계 주요 OECD 가입국가 대부분 3교대 근무를 실시해야 되는 그러니까 24시간을 지켜야 되는 이런 근무 시스템에서는 3조 1교대 근무 체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3조 1교대 네 그건 어떤 식이냐면 1조가 하루 24시간을 책임지고 근무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은 정말 비몽사몽이겠죠 그 다음날은 비록 정신 차리기 어렵지만 일단 집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날은 그래도 온전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즉 결국 8시간 근무 체제잖아요 그러면 3일 8시간 근무할 거를 하루에 몰아서 일단 24시간을 한 팀이 버티면 3조 1교대가 돌아가면 그래도 그것이 24시간을 버텨야 되는 근무 중에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이틀은 쉬네요 이틀은 쉬는 건데 밤샘 근무 다음날은 사실 쉰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날은 그래도 맑은 정신으로 다음날 24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소방관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조 1교대 근무 비율이 제가 이 문제제기를 처음 했을 때 전체 근무 그러니까 소방관 분들 중에 14%만 적용이 됐었어요 서울 소방관 나머지 전국 소방관 분들은 거의 90% 이상 이걸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데는 아는데 오히려 서울이 왜냐하면 이유는 서울이 너무 화재 진압 건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서울 소방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달려서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진압소방대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거의 100% 3조 1교대가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단 1년 만에 그것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 네 자율 규정으로 자율 규정으로 돼서 하루 8시간씩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거는 팀 단위라 소방서 단위로 택일을 하는데요 소방 단위에서 어떤 규정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노조와 또 소방재난본부 사측이라고 말하면 좀 애매하지만 또 그리고 저희 의회 이렇게 해서 정말로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4%로 적용하던 비율이 지금 실질적인 거의 100%의 적용 비율로 1년 만에 바뀌었다는 거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막 문자 이런 메시지가 오는데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덕분에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족 저희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혼자 울고 그랬죠 근데 아무튼 24시간 근무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힘들죠 중간중간 휴식은 좀 주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 9시에 출근한다 그러면 이제 4시간에 1시간씩 휴게 주게 돼 있잖아요 14시간이랑 휴식은 좀 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소방관이라는 직군의 특성상 늘 24시간 대기는 필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절묘한 운영의 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 이 방송을 혹시 함께하시는 우리 주권자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리 빨간 소방차 지나갈 때 혹은 구급대 지나가면 정말 격려의 박수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럼요 정말 고생 많이 그분들을 지금 눈앞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혹시 우리 소방관님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우리 방송 볼 수 있잖아요 서울 소방관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온몸으로 진심일날에서 정치를 하고 풀뿌리 시민대변활동하는 우리 박유진 시원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 제가 텐션이 상당히 떨어져서 시원님한테 못 맞춰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아유 너무 고생 많이 아니었고요 아니요 윤석열 김건희 한도 다시 다시 기승전 윤석열로 얘기를 돌아와서 다시 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윤석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당연히 그런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거든요 지금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들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애틋한 꽃은 일자리 꽃인데 네 가장 낮고 약한 꽃부터 먼저 양지로 옮기고 네 물을 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지금의 우리 일자리에 이 열악한 일자리에 이 현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인간다운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만들어야 할 근무 형태로 조건으로 이렇게 좋은 일자리로 바꿔내는 작업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 동안 계속 우리 서울 세계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분들 노동자분들 직보용 문제 이런 것들 신용보증재단 기준규직노조분들이 도시철도공사 SH 공사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내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사실 그런 문제는 서울시가 공식으로 이 세 개 기간에 콜센터 분들은 서울시 직고용이 맞다 라고 이미 다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기간에 직고용 돼서 일하는 것이 맞다 라고 다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오 시장도 동의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도 진행이 됐었고 확정이 됐고 그걸 오 시장도 승계했고 그래서 서울시 의미공 콜센터가 자열사로 직공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 개 기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SH주택관리공사 SH공사 서울시 핵심 기관 아닙니까 시중모중재단 이 세 개 기간에 노동자분들은 고작 120여 명 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서울시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해당 기간에 직고용이 돼야만 민원처리법상 그 민원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래야 또 소속감도 가지고 예전 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원도 아닌데 뭐 매뉴얼 줘갖고 그럼요 기계적으로 네 시민 여러분 아 그것은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우리나라 민원처리법상 어떻게 규정돼 있냐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기간에 직원이어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기간 콜센터 분들의 가장 강렬한 요구가 뭐냐면 우리의 이 소중한 업을 제대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돈을 더 달라 내가 정규직이 안 하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얕은 수준의 그것도 매우 중요한 요구입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인 요구가 우리가 정말로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갖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서울시는 약속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이 기승전 이 기승전 일자리 시의원이라는 이 약속을 이렇게 지키려고 시작된 노력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정말로 지금 보면 서울시 투자 출연에 26군데에 이르는 이런 투자 출연 기간 다 통폐한 논이 들어가고 서울시 너무 연합군기관은 26개인가요? 네. 투자 출연 기관이 모두 26개 세종문화의관도 세종문화의관도 마찬가지고요 시립교양학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관들이 다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했던 출자 출연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TBS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서울연구원도 다 포함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 기관들을 다 지금 소위 말해서 효율화라는 목표로 지금 이를테면 서울시가 공공돌봄 같은 역할도 이제 서울사회 서비스원이라고 서사원이라고 네. 서울사회 서비스원 네. 그런 그 서울사회 서비스원 같은 기관의 의미가 뭐냐면 서울시가 맡아야 될 공공돌봄 공공요양 이런 영역은 마땅히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면서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공공돌봄의 영역을 더 책임있게 감당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관들을 출연금을 하루아침에 100억씩 삭감하고 그래서 지금 7개 지경되고 있는 공공돌봄의 어린이집들을 다 민영화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넘기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일들이 물론 제가 이제 팩트체크가 중요한 거니까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막 오세훈 시장이 막 악마처럼 아 우리는 그런데 돈 한 푼도 쓰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공영역에 효율화도 매우 중요한 가치고 마땅히 노력해야 될 가치인데요 선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이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던 이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노동자가 있고 고통받고 있는 주권자가 있다고 하면 그럼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약자와의 동행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은 아름다운데 그걸 실제로 적용해 적용해야 되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목격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인 거죠 아 오늘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우리 박유진 시호님의 진정성 진심 열정이 엄청 늦게 다 팬이 됐을 거 같아요 그래서 박유진TV로 와보니까 구독자 275명 이렇게 안 돼 저희가 이제 준비를 지금 계속 박유진TV를 업데이트 해놓았네요 서울시술로 나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 시정 이걸 뭐라 시의원님들이 시정지리죠 시정지리 시정지리 국회의원도 똑같은데요 5분 자유발언이 있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거기서 논의된 내용은 10일 이내 반드시 답변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채널의 창구입니다 최근 발언 다 올려놓으셨고 촛불집회 발언 그 유명한 이제 5천만 국민의 핀눔 루가 인류양시 우리되어 있습니다 2700개 이걸 제일 많이 봤네요 다른 데도 많이 돌긴 했는데 스픽스에도 하나 올라가 있잖아요 스픽스TV에도 아 예 그런 것들 어제도 출연도 하셨고 그제도 출연도 하셨고 스픽스TV 제가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뭐 이렇게 도와주시는 인력도 부족하고 이래서 열심히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 유튜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박유진TV하고 오창익TV 오창익TV는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아까 410 몇 명이었거든요 지금 오창익TV 한번 가볼게요 몇 명인지 500명 거의 근접한 거 같아요 박유진TV하고 오창익TV 박유진 오창익TV 468명 그래도 50명 늘어났네 계속해서 오창익TV하고 오창익TV 오늘 500명 돌파 그 다음 박유진TV 지금 현재 275명 그러니까 300명 돌파 이렇게 하나씩 예 유튜브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주권자로 언론이 망해버린 주권자들이 유튜브를 찾고 있잖아요 아니 왜 안 하세요 아니 너무 이렇게 부탁드리신 분들 간절하게 그러는데 상혁도 조금이라도 방해가 느껴지실까봐 아니요 아니요 말씀도 잘 못 드리고 그렇습니다 너무 고생했으니까 산삼순백 드릴게요 정말 몸에 좋은 사냥생산 100%고요 지리산 사냥생산 너무 뭐 이분들이 또 중소기업이에요 우리 또 중소기업 잘여야죠 국민경제 기능집 발전을 위해서 제가 22년차 회사원으로서 그럼요 위메포도 스타트업이고 벤처기업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성장한거잖아요 제가 대기업부터 유니콘 스타트업까지 정말 너무 소중한 회사 경험이었습니다 드시기 전에 글램무어 선크림 아이크림 너무 좋고요 이거 진짜 좋다고 소문난 스피스도 갔다 오셨잖아요 이게 이게 그 이런거 상호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회 화장품 퀄리티를 띄워놓는 이게 판매되면 안징걸TV 글램무어 선크림 아이크림 사시면 저희한테도 수익금이 조금 와요 쟤는 수익금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안징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든 꿈수 청년 작업으로는 6월에도 80만원을 보냈습니다 이거 정말 진짜 맛있어요 글램무어 안징걸TV 선크림 아이크림 마이보험체크 그리고 산삼순백 마이보험체크는 컨설팅은 엄청 친절하게 그러나 보험가입은 강곤하지 않나요 정말 신사적인 제가 위메이크프라이즈.com 위메프 버전으로 10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가 만드는 가격 위메프에서 직접 써보고 MD가 직접 초강력 강추라고 설명드린 오늘의 제품 오늘의 핫딜 오늘의 위메프 딜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 저도 그때 대표님 주셔가지고 발라봤는데 스픽스 정기환 대표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 이게 선입견이 문제였구나 이런 기대가 정말 됩니다 글램무어 우리 인사이트TV에서 악홍아님께서 박희진TV 적극 홍보해주고 계세요 몇 명 그 사이 몇 명 늘어났어요 아 저희가 그런 거 281명 벌써 지금 열 몇 명이 늘어났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한 계단씩 도와주십시오 그럼요 오창익TV 박희진TV 오늘 저희는 오창익TV와 박희진TV에 상당한 목숨을 걸고 싶습니다 물론 기승전 윤석열 태진 윤석열 탄핵 특히 드디어 제대로 걸렸다 윤석열 김건희 본부장과 엄청난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 급변경 중대빌이 탈로났다 원희룡이가 이렇게 난리 피는 것만 봐도 도둑이 재발되는게 느껴진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보고요 여기서 20초 바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저희가 벌써 1시간 넘었어요 약속 있다며 7시에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호칭을 할 때마다 좀 느낀대요 원래 호칭 생략에도 문제는 안 됩니다 TJ 와이얼스 그런 것처럼 네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이토록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대한민국은 호락호락한 조국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 이래 그리고 광복 이후에 비록 바로 눈앞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로 수많은 핏다머리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의 민주화의 수준 오늘날의 국민의식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질을 만들어 온 대한민국만의 국가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법위에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 시스템 그렇게 어렵고 핏담으로 만들어 온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단 두 사람이 이토록 참담하게 파괴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정말 우리를 목이 메이게 하는 거거든요 울려고 그랬어요 진짜 오 울어가지고 우리 셔츠 올릴까 그래서 정말 이러면 안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던 영부인이던 대통령 할아버지던 오천만 주권자가 그토록 핏담으로 만들어 온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박살낼 수 있으면 안되죠 이게 정말 피터하고 설명 말씀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이러면 이거는 진영 정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고 국가란 말입니까 이걸 그 두 사람의 대통령 놀이로 대통령 왕국으로 이렇게 망칠 수 없는 우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너무 아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울어라 울어 펑크 울어라 셔츠 올려서 대박나게 막 이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박유진 시원님도 뜨고 안디걸TV도 뜨고 박유진TV도 뜨고 오찬TV도 뜨고 아 진짜 정말 대통령과 영부인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반묵자님께서 돈을 해체먹어도 이런 거 쳐먹어야지 이건 뭐 대놓고 윤석열, 김건일가 나팔님께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가 바꿀 거예요 알토라님께서 박유진 구독 완료 그 다음에 축복사라님께서 박유진인데 김유진이라고 축복사라님 박유진 시원입니다 이야기도 잘하시네요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세요 호유호식TV님께서 박유진 의원님 파이팅 해주셨고요 저 주권자 여러분 우리 소중한 국민 여러분 서울시의회 그러니까 광화문 대로변에 있는 게 본회의장이 있는 서울시의회 본관이고요 그 덕수궁 돌담길 끼고 들어가면 거기서 한 200m 떨어져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이 있는데요 거기 802호 802호 네 촛불시민의 방이고 우리 주권자 802호 네 주권자 분들의 방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24시간 와 문장부지 않고 개방하고 있으니까요 설령 제가 없더라도 촛불시민 누구라도 와서 예 편히 쉬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국회의원 시험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막 너무 많이 찾아오면 아닙니다 좀 부담스럽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 힘들 수도 있는데 저도 오늘 매부실에 가서 또 제 3번 알려줄 때 전화 엄청 와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다 받지 못해요 왜냐면 기자님들 전화만 일단 받고 있어요 민당하고 왜냐면 야당하고 일단 윤석열, 김건희, 문제 나머지 이제 상담 제 의견들 또는 안부 전화 주시는데 제가 천천히 다 받을게요 만약에 전화 제가 못 받으면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계속 확인해서 틈틈이 다 답해드립니다 GS엔터테인먼트 체리갑 대표님께서도 의원님 의정 활동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어 축복사람님, 반준시장님 미안해요 아무튼간 되게 802호 밝혀줘가지고 더 고맙대요 많은 분들이 아유 예 아유 진짜 여러분 진짜 한번 800이호 한번 틈나면 과연 시장님한테 응원방문 겸 또는 시의회 서울시의 구경도 가고 맞습니다 서울시청 근처에 오실 일 있을 때는 꼭 마음 편히 연락 주시고요 예 제가 있으면 꼭 차 한잔이라도 모시고 제가 없더라도 예 시민 여러분 함께 서로 담소 나누고 다 그게 우리 주권자의 공간이 시장님 없으면 누굴 만나러 가요 아니 근데 함께 오신 분들끼리 거기서 다 커피도 있고 차도 있고 열어놨어요? 아예? 아니 뭐 뭐 뭐 가져갈 게 없 없으니까요 그런 자세가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오창익TV 박유준TV 박유준TV 오창익TV 그리고 오늘 공동방송하고 있는 인사이트TV 뉴스맥TV 유튜브 채널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피곤하고 헷갈리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챙기기도 좀 벅찬다는 분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저도 말씀드릴 때 죄송하지만 그래도 뭐 제도권 언론도 수십 수백 개잖아요 수천 개잖아요 근데도 다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서는 언론들이잖아요 더 강력히 연대하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자 오늘은 오창익TV 박유준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4개만 저희가 강력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권유 드리고 아까 팝방울 변강세 방송에 송영길 전 대표님 출연하셨던데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불 수출하는 것도 많이 봐주시면 좋고요 제가 오늘 정치본색 녹화한 것은 내일 10시 50분에 스픽스 정치본색이 나갑니다 어제 오늘 녹화에서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것도 봐주시면 좋겠고 내일 내일은 저 임세현식당TV 안징글TV에 김종대 전우원님 오십니다 슈퍼스타죠 김종대 전우원님 오시고요 정말 너무 설명을 잘했어요 저녁 7시 50분에는 스픽스 끝반토론 베리아 대표님 송영길 전 대표님 정기환 대표님 저 그래서 정치검찰의 불법 정치공작 사건 조작 이것만 심층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만한 프로그램이 많죠 바쁘실 때지만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겠습니다 박윤진 씨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다시 7시에 가야 된다고 그러더니 엄청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노동위원회 오늘도 같이 노동위원회 을지로 위원회 진짜 소중합니다 민망 더 잘하셔야 돼요 같이 마음을 모으는 자리여서요 제가 이제 방송 마친대로 가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제가 제가 어 이런 시간이 되게 드문 경우여 가지고 제가 좀 떨려서 말도 잘 못 한 것 같은데 말씀 잘하셨어요 언제든 불러주셔서 한 달 한 번은 오세요 네 그 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우리 비록 어 지금의 이 음 정권에 가슴이 아프고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를 하루에도 수없이 자문하게 되지만 마음은 힘이 세다고 믿습니다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힘으로 주권자가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것 우리에게는 그 수많은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왔던 국가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우리가 훨씬 더 올바로 계승하고 우리 후손에게 물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애를 쓰고 결과 만드는 선출직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유진한테 끝만 부탁드립니다 카렌 피코크님께서 워싱턴 DC에서 안징을TV 꾸버 감사합니다 제가 워싱턴 DC에 계신 카렌 피코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징을TV 그리고 임세은TV 인사이트TV 뉴스맥TV는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과 시청이 없이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유종TV는 당연히 물론이고요 거기에 이제 박유진TV 하고 차인TV까지 제가 지금 권유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중소TV들이 1만 명이 되고 5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20만이 되면 언론혁명이 일어납니다 10여 명의 동력이 될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더 빨리 쫓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박유진 시원님 끝까지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틈나는데 제가 모시고요 내일 저녁 5시 50분 임세은TV 안징을TV 인사이트TV 공동으로 김종대 전해원님 내일 저녁 7시 50분 스피치TV 특제 끝판 토론 송영길 전 대표님 변희재 대표님 전기환 스피치 대표님 안징과 이렇게 사자 집중 토론이 있습니다 정치검찰 문제로요 7월 15일 1시에 윤석열 한동훈 규탄과 퇴진을 위해서 진보중독보수연대가 한동훈 동네 타워플레스 부근에 가서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7월 15일 토요일 1시입니다 낮 1시 갖고 더워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날 오후 2시 3시 4시 6시에 윤석열 퇴진 집회와 서울시내 대규모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시 하게 됐다는 점 양해구하고 널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방송 박유진 시원님 정말 감사하고요 박유진 시원님과 저희도 늘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방송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박유진TV 오창익TV 구독하기 좋아요 네 광고 영상 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 보험 체크하세요.